연차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운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코로나19, 당신과 함께 이겨왔습니다.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.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수칙을 준수해주세요. 발열, 호흡기 증상 시 일상상구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연금이 되어주세요. 발열, 호흡기 증상 시 일상상구이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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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